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해외생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CVDIP 삶을 삽시다. CVDIP 삶을 삽시다. 자, 이거되는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이란 재물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주제로 제22차 세계 랩너 대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세계 70여 국가에서 2만여 명이 넘는 랩너트와 이제 성도들이 함께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그런 랩너트가 일어나도록 이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서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천여 명 이상이 그렇게 랩너트들과 함께 참여를 하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아주 많은 우리 성교사님들과 랩너트들에 와서 함께 참여하고 2부 예배 때 다 참여해서 인사를 다 했습니다. 선포된 메시지 핵심이 뭐냐? CVDIP 언약 24. 이게 키예요. CVDIP 언약 24의 여정을 그렇게 가자. CVDIP 언약 24를 정말 체험하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다. CVDIP가 뭐냐? 어른들은 바람하기도 힘들다. 무슨 교회가 어려운 말을 쓰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중학생들도 그래요. 제 편지 보냈어요. 목사님 CVDIP가 잘 안 돼요. 그래요. 잘 안 돼요. CVDIP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CVDIP 시가 뭐냐?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카보난트. 어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늘 예배 드리잖아요. 그 말씀. 성경에 있잖아. 이 말씀 중에서 내게 부딪히는 레마의 말씀을 잡고 그것을 늘 성취되도록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될 거는 꿈을 꾸잖아요. 그렇게 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이미지화해서 실현하자. 간단하게 하면 은혜에 받은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냥 종교생활하지 말고 막연하게 왜 용어들을 이렇게 자꾸 주느냐.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해답을 찾고 정인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방법일 뿐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CVDIP 이 말씀 이 언약 이 삶이 이 언약이 나의 여정이 돼야 돼. 내 여정 속 내 삶 속 이것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이 맛을 24시 누리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반으로 이것이 되어지느냐. 4경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이 언약적 비전 이것이 24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넘어서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나를 넘어서는 게 25시, 25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 2, 3, 7 나라를 살리는 힘이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이 언약 잡고 언약 속 일양 속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주신다. 조금 전에도 우리 캄차카에서 온 우리 목사님 내외와 또 같이 온 자녀들과 랩놈들 같이 잠깐 그렇게 입에 맞추고 잠깐 조금 전에 잔잔했는데 우리 교회가 무슨 캄차카까지 갑니까? 캄차카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캄차카까지 인도했어요. 제가 캄차카 갔다 왔어요. 캄차카 어딘지 잘 모르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 중에서도 쫙 끝입니다. 1년에 거의 3분의 2가 겨울이에요. 가보면 얼음이 그냥 눈이 그냥 몇 미터씩 오고 1년 내내 거의 다 겨울이라고 그려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캄차카까지 우리가 예원교회 세울 줄 생각도 못했다고. 그런데 그 예원교회가 어디까지 했냐? 캄차카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성교사님, 그 목사님 내외가 말이에요. 그 현지인이에요. 알렌이라고 하고 세베타 두 부부가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자꾸 우리 예원 강단 메시지를 오늘 조금 전에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다섯 분, 여섯 분 던데요. 너무 은혜를 받고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베타 우리 교회 이름이 똑같아요. 세베타 목사가 통역을 해요. 러시아 말로 통역해서 그걸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내일 또 다 훈련 들어가요. 이번에 오는 분들 싹 다 내일 1차 훈련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2, 3, 7 나라를 살리자. 우리가 무슨 2, 3, 7 나라를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살립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예원교회가 무슨 한국 강성에 있으면서 캄차카까지 교회를 세웁니까? 세워라 했습니까? 세워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은 제자들이 있어서 말씀이 통하고 서로 영적으로 통하니까 계속 말씀 울어요. 눈물을 줄줄 흘려요. 오늘도. 여러분은 아무 감동도 없지만 그분들은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려야 너무 감동돼. 어떻게 예원교를 만나서 예원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협력해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충격받았대요. 처음 다 와가지고. 이 더블라시 보고 와 빅 이런 거 처음 봤대요. 여러분 이스도 안 가지만 저분들 깜짝아 해서 왔다니까. 이스면서도 안 가. 훈련도 안 가. 이분들은 해외에서 온 분들은 이 훈련 받겠다고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내일 또 덕평메터 가서 훈련 받고 훈련 받겠다고 하면 소원이 훈련 받는 거예요. 한국 와서. 여러분은 훈련소를 하면서 때렸어 받지 마라. 그분들은 소원이 훈련이에요. 그냥 소원이 훈련. 그래서 이삼칠나라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각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 잘하는데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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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인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오늘 제가 끝나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보러 갈 건데 각인. 각인이라는 뮤지컬. 각인. 딱 우리 가족들이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의 틀을 바꾸는 주욕으로 서게 하신다. 영혼계의 모든 성도를 아무도 말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노바드 노웨이 그 현장에서 불신자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 밝히고 있어요.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를 보고 아름답다. 사도 바울이 참 독특하게 전도자의 삶과 아름다움을 맺히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발이 아름답다. 한마디로 좋은 소식을 전한 성도들의 발걸음 아름답다. 저도 이렇게 보면 보험을 증가하는 우리 성도를 볼 수 있어요. 보험을 증가하는 자를 보면 내가 본 중에 제일 아름답고 흡족이에요. 이야 정말 멋있다. 보험을 증가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찬밥 신세가 뭐예요? 발이에요. 발. 이 발인데 이 발은 그렇게 찬밥 신세를 받아야 할 그런 부위가 아니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또 냄새 난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실제로 발이에요. 발로 걸어다니고 발로 뛰어다니고 발이 없으면요. 우리 활동이 아주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발 냄새난다고 찬밥 신세가 된다. 발 입장에서 볼 때 엄청 억울한 거예요. 지금 무엇보다도 전도자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란 사실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발걸음은 전도자의 발걸음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특별히 이 발걸음 하면 방향성을 말하고 있죠. 어디로 가느냐. 방향성. 그러니까 어디로 발걸음 옮기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디로 가느냐. 가장 시급한 발걸음이 뭐예요. 예수 거기서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발걸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게 14층 내 사무소지에 주일을 봅니다. 성도들이 막 운전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차가 한 대씩 한 대씩 들어가요. 그걸 보면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내려가지고 막 걸어서 오는 모습들이 아름다워 보여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하려 하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웁다. 세상 불신자들은 뭐예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막 걷고 있습니다. 부절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 다시 말하면 상세의 3장 나중심. 상세의 6장에 오직 물질용심. 11장에 그냥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런 서론적인 발걸음. 그런 걸음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걷고 있습니다. 이 발걸음은 어떻게 해요. 빨리. 방향 전환되어야 돼요. 이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발걸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멘. 아멘. 오늘 부모 말씀 통해 예원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 최고로 아름다운 발걸음들 다 되시기를 재무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움입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 모든 종교는 가장 어렵게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을 길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순서를 역으로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이름을 부르지 않겠느냐. 첫째가 전파해요. 전파해야 듣게 되고 듣게 돼야 믿게 되고 믿게 돼야 부르게 되지 않겠냐. 한마디로 참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한 자가 일단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 내 직장에 내 지역에 내 가정에 내가 사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 있어야 들을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회를 마치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진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메시지 했습니다. 3년 동안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이분들은 다 어부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배운 것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 가본 적도 없어요. 이 단순한 사람들을 12명을 세워놓고 12명씩 차려 지금부터 세계복음한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무슨 언어를 할 줄 압니까? 뭘 안 닫고 이들 데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말 되는 소리입니까? 아멘이 나옵니까? 그 당시에 볼 때에 그 말은 전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거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니까 권능 받으면 땅까지 증거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을 건방지게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허감이 꺾이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범의 시민장 20세라는 실제로 제자들이 두려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므로 막 역사에 일어났어요. 무슨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킵니까? 이렇게 본 적도 없어요. 2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1장에 성천하시고 2장에 임하니까 3장에 그냥 나가서 늘 보던 안전병이요. 나이 40살 쯤 됐는데 날 때부터 안전병이요. 늘 보던 성전 미문의 구구를 하던 자요. 그날 따라 감동이 와서 나살에 예수님 이름을 명하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벌쩍 걸어봐.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찬양하면 성결에 들어갔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슨 준비해서 합니까? 그냥 성의 감동으로 순중 말씀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역사가 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한번 처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현장에는요. 유리방호하는 영혼들이 꽉 찼어요. 여러분요. 솔직히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불신자 만나잖아요. 불신자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이 교육자들 맨날 목사들 이렇게 같이 만나지만 여러분은 평신도로 세상 사니까 세상 속에 전부 불신자 보고 만날 때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신자 보면 노는 입에 예수입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멘 또 있네. 그 일주일 내내 전 불신자들 만나는데 그냥 패스와 패스 패스입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고 끝내버립니까? 자나 그 영혼에도 아무 관심 없습니까? 그 영혼들은 말은 안 해요. 자손심이 있어서 말을 안 하는데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방하고 얼마나 죽고 싶고 우울증, 정신병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끝으로는 자손심이자 표현 안 합니다. 내면에 들어가 보시라고요. 얼마나 어려운 유리 방황을 유리 방황한다 그래서 예수님 표현이 유리 방황의 영혼한테 꽉 찼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의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험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란 그들의 목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미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약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너무너무 많으니까 목잡는 양같이 양이 목잡으면 어떻게 돼요? 각자 노는 거예요 각자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잡혀 먹을지 몰라 목잡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진하미라 지금 불쌍자들은요 기진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편하고 예배드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지만 불쌍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진하미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장세기 3장 불쌍 현장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절로 37절로 보면 이렇게 현장에는 목잡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한 영혼들이 무수히 사여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추수할 일권이 너무 적다 추수할 일권이 너무 적어 휘어져 추수하게 됐는데 그 영혼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전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탄식이죠 탄식 복음 가진 일권 전도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15절로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 했으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바리어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않아 했으면 어찌 전파리오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시양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게 따라서 삶의 이 발걸음은 천냥지 차이예요 내가 누군가를 몰라 복음 가진 여러분이 누군가를 잘 몰라 따라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있는 사람은요 무섭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에 여러분 만세진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여기 무슨 전도자 성교사 무슨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우리가 바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바로 천국 가야지 왜 여기 또 있어요 이 쥐약많은 땅 위에서 피곤한 세상에 왜 여기 또 살게 하시냐고요 부순자들처럼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사명이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한산도 빠짐없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전도자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겠냐 말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 뭔 뜻이에요 여기는 이명계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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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보내심을 받아놓고도 보냄을 받아놓고도 보내심을 받은 줄 몰라 그리고 사는 게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처럼 살아 모든 게 나동심 돈이야 모든 게 자동심 중심이야 내 기분이야 내 감정이야 하나님이 없어 그럼 어디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안 살고 있으니까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는데 이 영적 정체성을 놓치고 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내가 직장 다니면서도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나는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내가 월급 먹고 물만 받아가지고 저 불신자들처럼 내가 먹고 살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직장에 보내셔서 아멘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챙겨주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담대히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직장에 보냈는데 하나님 내 현장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보냈는데 자 랩듀 7명 보세요 기브리 11장에 믿음의 챔피언들 보세요 하나같이요 열악한 환경이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느 정도 안 좋았냐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죽인다 우상 성도 안 하면 죽인다 절해라 절 하나만 품을 부속에 집어넣는다 절해라 안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런 굉장한 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신앙의 정지를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화려해요 얼마 전만 해도요 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는 예수 믿음을 다 죽였어요 다 집어넣었어요 저 김일성이 내려왔을 때 다 죽였다니까 제일 먼저 죽이는 게 교회에요 교회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박해하는 게 예수 믿음이 예수님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까 뭘 한다고 영적 문제입니다 먼저 치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지금도 북한에 사람 죽여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음을 죽인다는 이런 위기 속에서 이들은 극한 환경 속에서 모두 다 다 그 문제에 승리했어요 뛰어넘어서 죽지 않았어요 도리해 성공했어요 그 어려운 그 환경들을 다 무슨 말입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라는 정체성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뭘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아무나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체험하느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현장에 그 직장에 그 사업에 그 사역에 하나는 역사하신다고요 목사라도요 목사라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영적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목격 겠뜩어집니다 그러니까 목격이 힘들어요 그 게떡검떡을 보내두요 또 골통도만 보내서 계속 고생하자 만들어요 사업도 마찬가지 정말로 나는 이 사업이 불신자처럼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가요처럼 불신의 아울라처럼 2, 3, 7년을 살리는 세계보험하기 위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교를 위해서 전산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이 식주인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사람은 다르지요 물질관이 다르지요 자기는 아껴 쓰더라도 교회가 원하면 주의 종이 원하면 그냥 막 그침없이 헌신하지요 특징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업을 축복해야 안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위기 속에서 보장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세요 전부 다 뛰어넘었어요 자기 나를 넘어서 내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 내가 다 준비되어서 아니에요 영적 정체성만 회복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내셔을 받은 데 삶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보낸 자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보내심은 심부름 왔으니까 심부름 시킨 사람은 전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부름 하는 사람이 지가 뭘 만듭니까 지가 만들 거 없어요 주운 거 가져가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아멘 내가 받은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켜놓고 나둡니까 심부름을 시켜놓고 다 하도록 한량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내가 무엇을 상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라고 아멘 나누면 돼 내가 뭘 만들려 하지 마요 저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나는 장로하다가 하나님 신학교를 신학교 갔고 나는 전도사 이런 걸 내가 실제로 정식으로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설교도 해본 적도 없고 새벽기도다 신방이다 호의 말에서 목회자가 하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바로 개척했어요 보세요 하나님 서로 가라 신학교 가라 개척해라 했으면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총신 81에 800여 명이 총신 사당도 졸업했는데 그 동기 중에 하나님 목회를 제일 하나님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멘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배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필요해 나이다 배경이다 학별이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 경제성만 회복하면 하나님의 습기를 체험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냈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 해줄 텐데 뭘 내가 머리를 굴립니까 하나님 주시는 강단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사모님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것이 체제가 되면 독수리 날개치면 세입을 주신다고 올라가죠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 생동감 넘치는 독수리가 그냥 독수려야 됩니까 독수리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독수리입니까 아니에요 독수리도 훈련받아야 돼요 알을 까면서 독수리는 특별하게 합니다 독수리는 사람의 손이 닿을 수가 없는 사냥꾼도 못하는 저 높은 산 절벽에다가 알을 까요 알을 까가지고 이 새끼가 자라면서 날개가 좀 생기기 시작하면 어머니가 어미가 말이에요 훈련 시작합니다 이걸 그냥 밀어버려요 밀어버려 그럼 난 떨어지라고 확 떨어지면 이 독수리가 어머니가 미쳤냐고 왜 이러나 하면서 막 살겠다고 막 그냥 날개를 치는 거예요 조그만 날개 나자마자 그러면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가 탁 받아요 바다가 또 올라와요 올라가 또 뒤집어버려요 그러면 또 이게 훈련 날개 훈련이요 이 날개가 말이에요 이 날개가 말이에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던지 태풍이 불어도 나중에 그것은 갖고 놀아요 태풍 위에 놀아요 모든 새들은 다 숨어 워낙 풍량이 바람이 새겨 보면 이 독수리는 위에서 놀아요 서슬 놀아요 얼마나 새든지 제가 헬스를 한대요 헬스를 2도 3도 있어요 딱 하고 나오면 얼마나 제가 새든지 훈련을 받아 독수리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이런 거 없는 가정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증거가 창세기 3장에 사는 인간은 누구라도 그래요 어느 가정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 사람 행복하겠다 아니에요 기도 제목 다 있어요 그것이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어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게 해서 아이고 난 안되겠다 나는 주님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께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 만드신다고 독수리 세계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요 세계에 보금화 쓰임받은 근약 쓰임받은 아세요 다 특징이 유광수 목사부터 전부 다 독수리 훈련 받아요 그 간증 다 못해요 하면 기절하고 자빠져 저는 조금 알아요 얼마나 독한 훈련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그런 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생동력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이러한 힘을 주셔서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해요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 받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 정말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면 이상하게도 여러분이 맡은 직책 현장 전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천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천말씀 운동 속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한말씀 운동이라도 대상이 누군지 상관없이 내 입에서 보금이 나올 때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때 내 입에서 정말 간증이 나올 때 내 입에서 받은 은혜가 나올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거 아셔야 돼요 고스톱 친데 성령이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한량없이 보여주신다 이걸 처음 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일을 하지 어떻게 저 힘을 받지 너무 선거예요 월소로 그 사람 세상적인 눈까지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래요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 아니 보금을 증가해서 사천말씀 운동에 참여해서 한번 해봤더니 어떻게 이런 말이 현장 가보세요 가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와요 놀릴 정도로 내가 나를 보고 놀릴 정도로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앉으면 이렇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속으로 우와 이렇게 세워놓고 지가 놀릴 거예요 내가 여기 귀신 쫓아내고 내가 놀랬다니까요 진짜 귀신 쫓아내고 나가겠는데 도끼에 나가는 거 보고 내가 놀랐어 놀랄 일이 많아요 현장 가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보금을 증가하는 발걸음은 뭐요 가장 아름답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보금을 증가하는 발걸음 본문에서 아름다움이란 뭐요 여기서 아름다움 그래서 아름답다 그랬는데 이거 히브리 말로 나오고라면 나오 여기서 아름답다 하면 나오는데 나오는 뭐야 때가 알맞다 적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요 자기가 설 자리가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할 때 그 역할을 다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역할을 직분을 맡은 직분을 참 감당할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맡겨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의 위치에 서 있고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성경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지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움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보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일까 하였으니 보금을 지냈지만은 모든 사람이 보금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보금을 다 순종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데 나가면 막 그냥 맨날도 안 했는데 막 울면서 예수에 응정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 아무리 보금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상대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보금을 안 받았어요 18절에 보면 이들이 듣지 않아 하기 때문에 보금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19절로 20절에도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결코 이스라엘에 듣지 못해서 메시야를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메시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엔 33년을 살았다 33년을 살면서 그들에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4등 2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보금이 예루살렘과 제일 먼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제일 먼저 보금이 증거된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이들에게는 다른 모든 어느 민족보다도 보금을 많이 들었고 보금을 많이 들을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보금을 듣지 않았어요 보금을 듣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만했다 그랬어요 조만했다 완고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야를 거부하고 보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마음은 강박했다 왜 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결단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못 받고 감동이 없느냐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그 영혼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냐 보험설계사의 몇 마디 말만 듣고 보험약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계약했는데 약관 내용을 정확히 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불이익을 고절하게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전통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방법이었지 예수님의 구원약관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구원약관을 못 본 거예요 17절에 보면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형체로 사람의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오시고 나타나서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 1장 1절에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글자로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한 그러한 사람은 이제부터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생명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성장해요 성장 자꾸 영적으로 성장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백날 율법 가지고 만능이 틀리네 이거 자꾸 있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니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레마예요 로고스라는 말은 66권 전체가 로고스고 레마가 무슨 뜻이냐 단순한 문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속에 직접 부딪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그게 레마예요 내 가슴속에 은혜가 되고 말씀이 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부딪히게 하여 조업사사 말씀을 읽어도 백독 천독 해본독 레마 없으면 말짱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부딪혀야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왜 사람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말씀을 듣는데도 삶에 변화 없는 이유 레마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언급하면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이 거부하는 것을 대비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그게 뭐냐 너희들이 말씀을 정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우리는 예수 거일리스도의 이 복음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증거해야 된다 멈추지 마라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렇게 완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슴이 담겨진 데 놀랍지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냐고 거슬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랍니까 이스라엘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이렇게도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슴을 여러분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전했더니 거부해서 아유 포기했다 한 번 내가 보험을 전했더니 나를 욕하고 비방해서 거부했다 아니에요 전에 우리가 축구 전도할 때는요 진짜로 아침에 가서 그때 막 전도 폭발이라고 막 할 때 있었어요 다른 방 안 할 때 그때 막 집중마다 문 두드리면 보험 증가하고 여우와의 정인들이 말하죠 이렇게 딱 네 명이 짝을 네 명이 두 조씩 짝을 두 사람 짝을 지어서 위에서 훑어 내려오고 밑에서 훑어 올라가요 아파트 동 전체를 말해요 위에서 올라가서 쫙 내려오고 밑에서 두 사람 쫙 올라오고 네 사람이 환동 전체를 그 보험도 아닌 그 전화한 거 보고 제가 놀래가지고 우리도 하자 두 사람 짝을 지어서 위에서부터 알로 알로 우리도 우리는 진짜 보험 가짜 보험 아니냐 이래가지고 전도 폭발하면서 보험을 증가하는데 막 문을 두드리면 우중물 뒷던진 대로 에이 재수없어 하면서 구중물 다 뒤집어쓰고 와서 씻고 다시 가고 그랬어요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구중물 같은 욕을 얻어 먹었다고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영혼이 떠난 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거시대의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신 앞에 통곡하면서 영혼이 떠난 육신 앞에 통곡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장례식 가면 그렇잖아요 영혼이 떠나버렸잖아요 육신 앞에 울고 있잖아요 영혼이 떠난 육신 앞에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떠난 영혼을 보고는 통곡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영혼이 누구예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가족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불신자는 뭐예요 불신 가족은 영혼이 떠난 사람이에요 영혼이 떠난 육신을 보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떠난 영혼을 보고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거스턴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떠난 영혼 불신 영혼을 보고 왜 울지 않느냐 영혼이 떠난 영혼이 그 문제 죽을 때까지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싶거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물이 찢어져. 아시겠어요? 밤새도록 해도 고개 한 번에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거물 던져봐라. 거물이 찢어지도록. 그때 베드로가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자된 거요? 처음 한 거요? 여러분 모든 어려운 문제 다 여러분 그 밤새도록 한 거 밤 평생을 사람의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다 무너집니다.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가슴 가지고 끝까지 좋은 소식을 내가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하철에서 한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기업은행 TV 광고 있잖아. 기업은행 TV 광고 그거 들어보면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이 산대. 그 사기 아니야?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네. 기업은행 예금한다고 기업이 사냐? 그러면 국민은행 예금하면 국민이 살겠네? 한국은행 예금하면 한국이 살겠네?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난 우리 모두 다 잘 살게. 난 우리 은행 가서 적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은행하고 그리하고 있어요. 은행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 살게.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나 혼자만 복원받고 구원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원받고 잘 살자. 그 말이에요. 디모델스 2장 사제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우리 직장에 다니는 모든 동료들이 구원받고 우리 가슴의 모든 불신자들이 다 구원받고 내가 사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고 내가 살게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구원받으면 성인도 받지 않겠어요? 지금 이 나라의 꼴이 뭐예요? 이게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 말이요. 안 돌아도 러시아 변기가 오고 중국 중국 저거 뭐 수시로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북한은 계속 공갈치고 있고 가까운 일본 마주도 그냥 말로 버리고 미국도 외면하고 잘 하고 있다. 육신적으로 볼 때요. 이런 바보 등신 쪼다 같은 정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세계보험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이 보험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가 지금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 3, 7일날 살리자고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막연한 말입니까? WRC 3세간 분도 알 거예요. 아 가능성이 있구나. 1천만 차다 일어나서 2, 3일날 살리자고 살 수 있겠구나. 가능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이 운동 때문에 이 나라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보험이 운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초창기 다르방 하면서 그랬어요. 그때 월낮 집합했을 때요. 매주 월낮 집합하고 월요일 화요일 집합해요. 줄 되면 저는 부산에 비행기 타고 마지막 비행기 타고 내려갑니다. 하루 종일 설교하고 부산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그 훈련 받고 밤 11시 올라옵니다. 기차 타고 밤 11시 올라옵니다. 10년을 해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주광수 목사가 만약에 미국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미국 맨날 갈 판인데 한국에 태어났으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시대에서 달릴 메시지와 전략과 전도자가 미국에서 미국 가야 되자고 미국 사람도 우리 한국에 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많이 왔어요. 이 훈련이 여기 참석하려고 우리가 미국 가야 될 판이에요. 유목사님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가까이 얼마나 좋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소중성을 안다는 거죠. 이 운동의 소중함을 안다는 거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 모두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디모데우스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항상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목사유 작가인 찰스 킹젤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는다.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그 씨가 풍족지 열매 맺을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거했는데 아무 전거가 안 나타나고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예수님이 같이 2000년, 2000년 동안 전세계 복음이 전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살 수 있으면 계속 기도하시고 그것이 다 응답되고 있다니까. 절대로 기도와 전도는 헛되지 않는다. 열매를 맺게 됐게 할 것이다. 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식 예수 거의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전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식삼정에 빠져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불신자가 어디서까지 저주해서 빠져나와요. 영경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 생활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경봉하자 성도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용호살리는 최고의 발걸음이 되어져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한 전도의 삶을 사시기를 제모 축복합니다.